자, 시작하죠. 페이지는 265초. 16번. 양도 또는 취득식이 틀린 것.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취득일부터 양도일. 실제 잔금을 주고받은 날. 대금청산일이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등기접수일. 이렇게요. 그럼 1번은 뭐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답이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장기알부는 소인사중 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런데 대금청산하기 전에 등기가 왔죠?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께 답이다. 등기등록접수일. 등기접수일 맞죠? 상속은 상속개시된 날. 그 다음 5번은 뭐다? 환지처분. 환지처분 받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죠? 그러나 증가감소, 증환지, 감환지가 나오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았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다 유사 문제예요. 이번에는 뭐다? 환지처분 또 나왔죠? 권리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뭐가 빠졌다? 다음 날. 1번이네요. 장기알부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 출제됐네요. 소, 인, 사, 중, 빠른 날.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출제됐죠? 무허가는 무조건보다 사실상 사용일.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자, 그 다음 민법 제2, 4, 5주. 이건 민법상 시호추득이죠?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게시한 날. 그리고 5번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등록, 등기,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명의계서일.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틀린 거다. 1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뒤에 게시기 답이죠? 등기접수일. 점유 또 나왔죠?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여 점유를 게시한 날. 그건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4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었다. 미완성이죠? 그럼 그 아파트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대금 청산일에 속으면 안 돼요. 장기알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9번. 자, 틀린 거다. 1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다. 등기접수일. 자,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절대 계약일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받은 날이다?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상속은 상속 개시일. 개시된 날. 자, 환지 처분은 증가감소가 없죠?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4번은 증가감소가 나오면 오른지문 없잖아요. 권리면적.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4번이네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자, 그 다음 20번. 자, 틀린 거다. 그럼 대금 청산일은 실제 사실상이죠? 전부를 주고 받은 날. 그 다음 2번은 무효다. 과거로 돌아가죠?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어음받으면 언제 돈 받는다?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결제된 날. 그 다음 완성되지 않는. 이거는 대금 청산일을 쓰면 안 되죠?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확정된 날. 대금 완납일을 틀렸네요. 4번. 경매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즉 대금 청산일.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1번. 양도 또는 취득식이 틀린 것.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죠?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자, 그 다음 2번. 도시개발법 또는 환지처분. 증가가 나왔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자, 그 다음 수용당했다. 수용당하면 대수소 중 빠른 날이 나와죠.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답은 3번. 자, 4번은 보시고요. 계속 반복됐잖아. 그래서 4번, 5번은 등기 접수일로 간다. 정답은 3번이다. 수용,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약자가 뭐다? 대수소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22번. 양도 및 취득식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 계약. 매매죠?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양도세는 무조건 실지로 받은 날. 이 날이 잔금 청산일. 그 다음 2번은 무효, 과거로 돌아가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자, 4번도 이번에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공법용어를 그대로 산다. 반드시 다음 날. 그리고 5번은 주의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럴 때는 허가일이 아니라 양도일을 양도식으로 본다. 즉, 대금 청산일. 자, 5번 조심해야 돼요. 대금 청산 후 허가를 받았네. 허가일이 있겠죠? 그럼 대금 청산은 5월 10일, 허가는 6월 10일. 그럼 이거는 뭐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이죠? 그럼 이거는 무효야. 무효.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일은 예정. 신고 기한 따질 때는 뭐다? 허가일입니다. 허가일부터 말일 2개월이네. 그러나 양도일, 양도일을 따질 때는 돈 받은 날, 무조건 돈 받은 날이 그 해 소득이 됩니다. 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니까 이럴 때는 뭐다? 5월 10일로 간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오므로 허가일. 양도일, 대금 청산일을 물어볼 때는 언제 돈 받았어? 5월 10일. 그럼 이거는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을 물어보는 지문이죠? 허가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주의해야 돼요. 예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허가일. 양도 시기,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장금 청산일. 자, 그 다음 23번.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 시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취득한 지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 차익 계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뭐가 있다? 취득 시기 의제, 1호 자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8485. 주식은 1년 뒤라 그랬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부동산, 1호 자산, 848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8485, 1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이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주식이 끼어들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24번. 자, 이에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이에는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와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양도세의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60일 따지려고. 그래서 1번, 점유.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게시. 점유를 게시한 날.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죠.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 1. 뒤바뀌었어요. 그럼 양도세는 장기의 할부. 소인사 중 빠른 날. 취득세는 연부라 그래요. 연부는 무슨 연? 사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답은 2번이네. 증여. 양도세는 받은 날.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니까 계약일.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 개인. 유상 취득했다.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 실제 계약상을 안 써요.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상이죠. 개인.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 상속은 둘 다 똑같아. 상속이 게시된 날. 상속 게시일. 둘 다 상속 게시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 그 다음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서 공제순위가 가장 낮은 것.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는 평상시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정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양도세 파트에서 어려운 지문이죠. 일단은 계산 구조를 알아야죠. 출발이 뭐다? 양도 가액. 여기에다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 가장 큰 필요경비 취득 가액. 보유 중에 나간 거 자본적 지출액. 처분 중에 나간 비용. 양도비용.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선.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세 가지를 뺍니다. 자,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물가상승분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이게 번거죠. 그럼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야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뺀다 그랬잖아요.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구조.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하고 2단계는 소득금액을 구하고 3단계는 과세표준이 나오면 뭐를 곱하나요? 세율.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뭐하는 겁니까? 신고납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일단은 이 계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계산구조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뭐를 물어본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순위가 제일 낮은 거. 뭐를 물어봐요? 이해. 그럼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야죠. 가장 나중인 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나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거는 기본공제. 이해를 물어볼 때와 이해를 물어볼 때가 달라요. 공제순위가 다르다. 과세표준을 계산시 그러면 답이 뭐다? 1번으로 바뀌겠죠? 이해를 물어볼 때는 기본공제. 이해를 물어볼 때는 장특공제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2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상가거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이하고 미등기죠? 그럼 우리는 양도차익이 1억이 나왔다. 미등기는 안해줘요. 그 다음 소득금액도 1억이다. 1억 기본공제 안해주죠? 그래서 과세표준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 1억. 그래서 미등기는 둘 다 안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된다?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은 2번이다. 양도가익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양도가익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둘 다 안해주니까 이렇게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필요경비는 세 가지예요. 취득할 때 나간 비용, 보유할 때 나간 비용, 처분할 때 나간 비용. 세 가지를 필요경비라고 얘기한다. 취득가의 용도변경은 자본적 주출액이죠? 그리고 자본적 양도비, 기본공제는 밑에 과세표준 필요할 때 공제하는 거죠? 여기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와 장특공제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죠? 그래서 실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세 가지를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외가 있죠?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축의 결정. 축의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 순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기준식가, 취득가액 순서는 뭐죠? 매감환기. 그런 다음에 실지 비용 두 가지 기타 필요경비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 계산공제를 하라. 매감환기 어느 하나를 적었더라도 계산공제 시금보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식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도 공제하죠? 0.3%.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사용하는 거다? 축의 결정할 때만. 이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자, 1번, 12년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등기된 10월 30일에 양도했다. 소독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럼 양도 당시다, 취득 당시다, 취득 당시. 그럼 축에는 순서로 적어라. 매감환기. 이거를 물어보네요. 정답은 1번, 순서가 뒤바뀌었죠? 환산취득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로 적었다.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 하나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라.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이죠?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공시가죠? 등기됐으니까 3%.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필요경비에 포함만다. 취공. 그 다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로 적어라. 단,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대로 적어라.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은 양도와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취득가액도 확인날 수 있으니까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그래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방법이네요. 산정한다. 답은 1번이다. 1번이네요.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28번까지 했네요. 너무 복잡한 것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10개만 낍니다. 10개만 맞으면 된다. 찍어서 1호다. 1, 2개. 그럼 12개면 고득점이에요. 그 다음, 30번으로 들어갑니다. 30번. 다음 종, 소독세법상 양도소독세. 양도차익계산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를 얘기한다. 1번, 당사자끼리 약정했다.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했. 이게 대금지급 방법이 뭐다? 장기할부 취득. 그럼 장기할부로 취득하면 이자를 주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약정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다음, 취득가액에 약정된 이자 포함합니다.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래 경우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이자는 연체이자 등을 얘기한 거는 공제 안 해줘.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거는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 안 해요. 약정된 이자, 할부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첫째는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필요경비 포함 여부. 자, 그 다음 취득가액과 구분계산안. 우리가 약정된 이자,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는 고급스럽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죠. 그래서 구분계산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취득가액과 약정된 이자, 구분계산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매년 비용으로 공제를 하게 되겠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4번 취득에 관한 쟁송에 있는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네요. 공제를 하는데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포인트가 뭐다? 각 소득금액, 각 소득금액이 뭐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사업소득에서 3천만 원을 먼저 공제했다. 타소득에서 이거를 법룡으로 뭐라 그런다? 타소득에서 뭐다? 산입된 금액, 3천만 원. 3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줘야죠. 그럼 얼마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2천만 원.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에 사업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을 물어보는지,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봐요? 각 소득금액, 사업소득이죠?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2천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해주죠.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 금액과 타소득에 산입된 것,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맞고. 그 다음 취득농면허세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를 해줄 수 있죠?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서 듣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31번 유사 문제네요. 틀린 것. 자,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용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수관계인가 짜고 어떻게? 저가양도 해야죠? 특수관계인가 짜고 고가양수 해야죠? 고가양수. 그럼 이게 줄고 이게 늘어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요.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특수관계인가 짜고 부당하게 양도차익을 줄였다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하니까 시가초과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런데 괄호가 포인트잖아요. 각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이거를 물어보죠. 각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얘기해요. 각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공제받았잖아. 공제받았으니까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당사자 약정했잖아.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맞고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같이 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그 다음 감과상각비로 포인트가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잖아. 원리는 똑같아. 감과상각비를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공제받았음으로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다.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요거 3천만원을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 물어볼 때 이 금액, 이 취득가액 3천만원은 뭐다? 제외한다. 3천만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3천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취득가액은 2천만원만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자, 그 다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면적이 증가하면 취득가액에서 증가하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되죠? 면적이 증가하면 내 땅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돼. 그럼 국가는 징수하겠죠? 그럼 면적이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수령해야 돼요. 조정금을 지급하고 내 땅이 줄여들면 조정금을 받는 경우 수령했죠? 받는 경우는 뭐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의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됐다. 그럼 조정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징수한다. 이거는 필요경리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비과세를 해준다.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를 해주는 대신에 증가돼서 지급한 것은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감소, 비과세를 해준다. 증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쭉 읽어보죠.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물어보네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물어본다. 1번,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에 공제받아요.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공제받아, 공증비용 공제받아, 또 나왔다 포인트, 소송비용, 화해비용 공제받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각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공제못받아요.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습니다. 산입된 거와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답이 4번이네. 진고사 작성비용 당연히 공제받고요. 자, 그 다음 3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33번 자, 3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 가지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기억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자, 필요경비에 관한 자, 설명을 지우고요. 필요경비에 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 포인트가 뭐다? 지급기일의 지연 추가해자는 공제를 못 받죠?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지연 추가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니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이런 것들은 증명서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죠? 네, 뭐라고 나왔어요?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되면 즉, 계좌이체 등을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오 자, 그 다음 디귿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역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리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전에 팔아먹으면 손해나죠? 매각, 차손 상대방을 따집니다.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사채업자에게 팔았다면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해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 없이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틀렸네요. 자, 그럼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래서 옳은 거는 두 개네요. 뭐가 옳다? 니은과 뭐다? 미음.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다음은 이거는 최고 어렵게 나왔을 때 참고로만 한번 들어봐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실지취득가액이다. 그럼 매입가액이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포함하죠. 재산세 땡 상속세 땡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다. 재산세 상속세는 포함을 안합니다. 그 다음 특수관계인가 시가에 미대락에 양도했죠. 조세의 부담을 부담이 감소시켜도 인정될 때는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될 때예요. 인정될 때가 언제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차이 나는 거래다.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그 다음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뭐다?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는 양도세를 띄워 먹으려고 친인척과 짜고 한 거죠. 시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승부는 포인트가 뭐다? 시가의 미달이에요. 고급스럽게 뭘로 해요? 저가 양도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죠.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똑같은 겁니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초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다? 증여자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럼 취득가액은 누구 걸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봐? 증여세 그럼 2월 과세는 가족끼리 하는 거죠? 증여를 인정합니다. 그다 증여세 안 돌려줘요. 그럼 증여세는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산입한다.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죠? 그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다면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환산취득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계산공제 합계액이 실제 발생한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 합계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뭐다? 양도차익을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실제 발생한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환산취득가액 그럼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합쳐보니까 2억이야. 실제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비용 양도비 이거를 합쳐보니까 5억이 나왔어. 그럼 양도차익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5억을 공제하라. 양도가액에서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포인트가 뭐다? 적은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5억을 공제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네요. 5번도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계산으로 물어봐요. 계산으로 5번은 일단은 별어나 딱 붙여놓고요.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 35번 35번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거세는 부동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포인트가 뭐다? 추계하는 거네요. 추계 순서 따지는 거 아까 배웠죠. 추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틀린 거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이 없거나 미비할 때는 축의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치죠. 맞고 니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축의 순서 취득가액 순서가 매감환기 맞네요. 그 다음 매매사례가액은 최대기를 전후 3개월이에요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에 동일성 유사성 이런게 뭐다 매매사례 가액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뭐다 감정가액 10억 초과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럴 때는 뭐다 평균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10억이 넘어갈 때 2개 이상 자 그 다음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기할 때는 적용하지만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매감환기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기할 때 양도가액은 못써요 전부다 뭐다 옳은 지문이네요 정답은 몇번이다 1번 틀린 지문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36번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제청이 되는 자산을 기준시가로 적었다 매감환기로 적었네요 그럼 매감환기로 적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계산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었잖아요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으면 뭐를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이렇게 자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다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그 다음 계산공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공제율이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그러나 이용권리 이용권리는 7% 이외는 1%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371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사용권리는 7% 이외는 뭐다 1% 이렇게 그럼 일반 미등기니까 0.3 맞네 등기된 일반 건물 부동산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되면 3% 7% 틀렸네 국세청 고시가액이 기준시가 지상권은 이용권리에요 이용권리는 7% 그 다음 등기된 임차권도 이용권리 7% 나머지 취득권리 등등은 1%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만 기억하면 되네요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는 뭐다 0.3 이렇게 자 그 다음 37번도 유사 문제네요 양도소득이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에게 가산할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럼 1번은 등기된 토지 취공이잖아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0.3 1000분의 3 지상권 이용권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되면 7% 7% 7% 맞네 그 다음 취득권리나 주식 등은 전부 1%입니다 정답은 4번 취득권리는 1% 100분의 1 자 39번으로 들어가네요 3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8번 자 기준시가 용어정리죠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그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이죠 땅값을 올려야 돼 그럼 기준시가에다가 무슨 방법을 쓴다 배율 그럼 땅값이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상업용 건물은 뭐다 근데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죠 근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파라서 그럼 기준시가는 뭘로 사용한다 직전 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맞잖아요 3번은 어려우니까 통과하고 일단은 통과하고 자 취득권리는 분양권이죠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다 납입한 금액 틀렸죠 여기다가 뭐를 합한다고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따로따로 고시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일괄 일괄 지정지역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은 일괄 합쳐서 선정고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3번 이런 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3번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자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됐다 그럼 경매됐어 경매가에 5억이야 근데 기준시가가 6억이야 그럼 양도세는 5억으로 계산합니다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죠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서 법조문을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 보다 낮다 이게 낮잖아 이게 높고 그럼 차액이 있죠 차액이 얼마다 1억을 어디서 빼라 기준시가에서 차감 그 얘기에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차감 결국 5억을 양도가액으로 하라 그래서 3번은 뭐다 포인트가 낮은 경우는 뭐다 기준시가에서 차감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지금 공식을 배웠어요 재산 구조 그리고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는 방법과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안되면 추계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잠시 쉬었다가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관한 내용을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고맙 Massachusetts 그래서 확인후s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